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아이씨... 그냥 얘기해본 거야. 다 맞는 거 같아. 그 다음, 뭐 하는 사람이죠? 영화, 유튜브. 소화기가 있다는 건 불은 여러 가지를 상징하죠. 열정. 그 다음에... 아래 그림 바뀌었어. 네? 그냥 그거 다이어리였는데 이 장면과 다음 장면은 아마 다를 가능성이 많아요. 춥잖아요. 불이 나는 것처럼. 이거 뭐야? 안녕하세요, 수치입니다. 했어요? 네. 그래요, 보다 오랜만이에요? 네. 어제 투버투가 컴백을 했어요. 아이씨... 제가 리액션 영상을 했고요. 그 다음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안 봤어요, 그냥. 오늘 해석을 하셔야 되니까. 어때요? 제목이 구해주던가요? 아니요, 틀렸어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더니 그렇게 좀 자신 좀 갖지 마요. 안녕히 계세요. 제목이요? Can you see me? 내가 안 보이니? 이게 제목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세계가 불타버린 밤, 우린... 부제가 괄호하고, Can you see me? 세계가 불타버린 밤, 우린. 우린. 세계가 불타버린 밤. 응. 제목에서부터 지금 뭔가 또 오나요? 아니, 지금 사퇴가 있잖아요. 혹시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닐까요? 세계가 불타버린 밤. 사퇴? 코 있잖아요, 코. 코 사퇴. 아아... 이제 썸네일만 찍고, 보시죠. 쇼름하네, 쇼름해. 자, 커피 한 모금 마시고. 대접을 잘 해드려야지 또 좋은 해석이 나오겠죠? 화이팅! 아, 방송 전에 이걸 항상 말씀드려야 해요.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넣어야 하는데, 저는 영상을 보고 해석을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뭐 하는 사람이죠? 영화 유튜브, 무비몬스터의 수장. 그래서 저는 화면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노래 가사, 캐릭터, 그들의 세계관. 저는 몰라요! 몰라요. 중요한 건, 저는 영상만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고, 영상 가지고만 해석을 하는데, 제가 하는 해석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똑같다면, 영상을 정말 잘 만든 거겠죠. 영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게 만들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영상만 보고 이해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계관을 찾아보고, 뭘 찾아보고, 뭘 찾아보면은, 그 영화가 재미가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안 찾아보고, 딱 영화 본편을 딱 보는 편이죠. 네.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를 딱 보고, 어떤 걸 얘기하고 있나, 그게 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여자 아이돌 빼고는 저는 관심이 없어요. 남자 아이돌 관심이 없어. 네. HOT 이후로 끝났어. 그래서 이름 모를 수 있다는 거. 아, 괜찮아요. 이름은 제가 알아요. 제가 서포터 해드리겠습니다. 갑니다. 네, 갈까요? 다이어리를 펼쳤나요? 네. 그림을 좀 보면은, 이 남자가 한 명 있는데, 여기 안경을 대고 있죠. 네. 근데 이 화면에도 안경을 대고 있는 사진에도? 이어지네. 이어지는 거네요. 네. 그리고 그 밑에는 안경이 있고, 노트가 있고, 소화기가 있네요. 어, 소화기. 소화기가 있다는 건? 불. 불에 관련된 게 뭐가 있겠죠? 거기까지. 응. 아, 요거는 따로 지금 봐야 될 필요가 있네요. 아, 애니메이션처럼 넘어가잖아요? 네, 맞아요. 한 장면, 한 장면씩. 네네네네. 위, 아래가 똑같은지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 어, 맞네요. 어어? 소화기를 뿌려요. 아, 잠깐만. 아, 이게 보니까 안경으로 노트를 불을 지르고 있네. 맞아,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돋보기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많이 안 했는데요? 개미한테 한번 해보긴 했어요. 아니,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애기잖아, 8살, 9살인데. 나중에 개미로 환생한다. 하다가, 아, 이건 안 되겠다. 그 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 한국말은. 위, 아래가 이어지고 있어요. 아, 소화기 나섰는데, 불이 안 꺼지네. 위에 애니메이션에는 분명히 소화기를 쐈는데, 불이 났네? 불이 났어요. 불은 여러 가지를 상징하죠. 열정.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상징한다면서요? 뭐 여러, 뭐, 방화. 뭐 이런 걸 상징할 수 있죠? 네. 불이 안 꺼진다라. 오오오오, 아, 이런 연출 좋네요. 오오, 연출이 좋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지금 사진에서 이어진 불꽃이 진짜 노트까지 피워지셨네요. 이게 지금 다 한 세계인 거잖아요? 그림과 사진과 현실 세계까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세계가 지금 한꺼번에 작용이 되고 있네요. 맞아, 이런 거 너무 좋더라고요. 아래 그림 바꼈어. 네? 그냥 그거 다이어리였는데, 불이 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거, 그지. 잠깐만, 노트 속에 뭐가 있을 수도 있겠네. 노트 속에 뭐가 있었는데, 그걸 불을 지르고 싶었는데, 그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 거지. 꿈일 수도 있고, 비밀일 수도 있고. 아, 만약에 이게 비밀이면, 비밀을 어쨌든 태우려고 해도 태워지지 않는 거지. 어떤 사건이. 이 친구였나요? 혼자 있던 분이? 아니요. 아니요, 이 사람 아니에요? 이 친구는 범규예요. 아니, 범규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분이 맞냐고.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뭐가 이렇게 묻어있잖아요. 어, 빨간색이 묻어있어요. 피칠갑이 된 것 같은 느낌. 네, 맞아요. 카메라를 뚫어져려고 찾아보고 있네요. 네. 귀걸이를 했네요? 저도 귀걸이 했는데. 자, 지금 보면은 얘도 피칠갑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 친구는 좀 남자답게 생겼네? 슈닝카이. 네?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호놀룰루! 네? 호놀룰루! 호놀룰루 사람이라고요? 어.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되게 독특하게 남자다운 매력이 풍풍하고 있고. 그치. 혼혈이래요? 지금 다 피칠갑이 되어 있는 상태가 같아요. 맞아요. 이 친구 연준. 이 친구예요. 아, 이 친구구나. 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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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이 친구가 그 전에 봤던 그 영상. 네, 빨간 티 친구가 수빈이거든요. 아, 이 친구가 수빈. 네네네네. 이 친구의 특징은 뭐가 있죠? 보라색 머리. 아니, 보라색 머리가 아니라 뭐 리더예요, 막내. 아, 안 써있더라고. 안 써있더라고. 이 친구도 귀걸이를 했네요? 저도 귀걸이 했는데. 계속 갖고. 어휴, 봐봐. 지금 잔해가 있잖아, 지금. 네, 잘. 잔해가 있잖아, 지금 피 같은 게. 뒤에도 세트에도요. 아, 그러네, 그러네. 아, 이런 거는 이제 연결성을 가져가고 있죠. 네. 이렇게 누르는 장면이 나오고. 근데 이 장면과 다음 장면은 아마 다를 가능성이 많아요. 아예 다른 공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상황일 수 있다. 어, 다른 상황. 어, 이렇게. 파티가 있었나보네요. 어리죠, 되게 어리죠? 네, 학생 컨셉이에요. 학생 컨셉이 학생이에요. 2002년생이 있었는데? 2002년생이면은 지금 18살이네요. 춥잖아요. 지금 뭔가 파티가 있어. 나 쿠키 사줘요, 저거. 자, 넘어갈게요. 수빈이 혼자 있는 거야, 집안에. 아, 그러면은 수빈이 혼자 있는 공간에 4명이 놀러 왔네. 네, 맞아요. 이게 집이 아닐 수도 있어. 오, 이런 것도 연결성을 가지고 있죠? 아, 제가 또 판수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리헤신하면서 이게 딱 보이더라고. 아, 그래요. 문 열고 문 열고. 이렇게 연결성을 가지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네. 쿠키를 또 구웠나보네요. 쿠키를 사온 후 또 쿠키를 먹네. 이상하네. 먹었어. 불, 불. 불이 났네. 역시 뭐 계속 불에 관련된 게 나으네요. 아니, 이 친구들이 앵글에 들어가 있고 밑에 불이 나는 것처럼. 다 타버린 것 같네. 제가 전에 편에서 다 죽었을 거라고도 얘기했었죠? 수빈 빼고 다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어, 그럼 갑자기 소름이 돋냐? 어, 잠깐만. 여기서 뭐가 이상한데. 응? 자, 봐요. 네. 지금 여기 사진 찍는데 네. 두 명은 나몰라라고 있죠? 어, 수빈하고 태연. 보라색 머리가 수빈이요? 지금 나몰라라고 있거든요? 네.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따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네요. 왜 그러지? 저, 지금 이 두 명은 계속 딴짓하고 있어요. 그렇네. 사진을 되게 즐거운 마냥 찍고 있는데 응. 뭐 그럴 수도 있죠. 두 명은 사진을 싫어할 수도 있죠. 사진 찍는 걸. 자, 이거 봐. 계속 무표정한 표정한. 응. 두 명만. 안 쳐다보고 있어. 지금 카메라 포커스도 여기 두 명을 잡고 있어요. 맞아, 맞아. 얼굴 인식을 이 두 명만 잡고 있네? 네. 어, 건드렸는데 응. 째려보네. 싫었나 봐. 싫지 그러면 껌 다 묻었는데 좋아요? 에이, 웃고 넘어갈 수 있죠. 이거 뭐야? 지금 두 명은 계속 어, 지금 얘는 계속 딸기를 먹고 있네요. 오우. 딸기. 딸기. 딸기라. 딸기. 딸기라. 제가 딸기 하면 생각나는 게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뭐요? 그... 만화 딸기백이라고 있어요. 그거 뭐예요? 이거 있어, 있어, 있어. 아, 진짜. 남자들은 다 알아. 아, 진짜. 어, 잠깐만. 이것도 연출이 살짝 들어갔는데 딸기가 퍼지는 듯한. 응. 그리고 다음 장면이 티비는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고 빨간색만 나오고 있는데 오, 그렇네. 네. 지금 다른 사람들은 티비를 보고 있고 이 친구는 지금 카메라를 일식하고 있네요. 빨간색이 지금 다 물들었어. 아니, 이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